오늘 마지막 소식, 며칠 전에도 주차 문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대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. 이미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것인데요.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2칸을 점용하는 차량에 사진을 공개한 것인데요. 각각 다른 날짜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들에는 한 외제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한 채 2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. 해당 차량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서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A 씨는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.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차가 불법 주정차는 아니지만 한 차량이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경우에 주차관리업체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öll 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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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500, 2,500麟ák